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아일랜드 트래블러와 함께하는 제주 고메이크 맛집 담방 두 번째 제주 시내편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식당은 일도이동 국수문화거리에 위치한 국수마당입니다. 고기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 모두 맛 밸런스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고기국수는 식당마다 국물 맛이 천차만별인데 이곳은 돼지국밥과 설렁탕의 중간 정도 되는 적당한 농도의 국물이 특징입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라 생각해요. 두 번째 식당은 연동에 있는 낭푼 밥상입니다. 제주 향토음식의 권위자인 김지순명인과 양용진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제주의 토종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음식 상차림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에요. 몸국, 돈배고기, 순대, 빈떡 등이 나오는 가문잔치 정식과 시그니처 메뉴인 기름국수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당은 연동에 위치한 우동전문점. 노조미입니다. 족타 자가재면을 이용한 우동을 주 메뉴로 하는 곳이에요. 튀김이 얹어진 생면 위에 찌유를 자박하게 부어서 비빔면처럼 먹는 템부카케 우동은 쫄깃한 족타 우동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어요. 부드러운 흑돼지 생돈가스와 제주산 감자 고로케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식당은 이도일동에 있는 냉면 전문점, 대광식당입니다. 가자미 무침이 들어간 함은 비빔냉면은 보기와 달리 양념이 그렇게 맵거나 짜지 않아 기호에 맞춰 특제 양념장을 추가해 드시면 돼요. 함께 나오는 온육수도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마시게 됩니다. 대주 한우를 넣어 끓인 옛날식 갈비탕도 이곳의 별미에요. 다섯 번째 식당은 도두항 근처에 위치한 도두 해녀의 집입니다. 아침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이곳의 주력 메뉴인 전복죽, 전복물회, 회덮밥을 먹어봤는데 어느 하나 아쉬움 없이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웨이팅을 감수하더라도 가볼 만한 식당이에요. 여섯 번째 식당은 연동에 있는 흑돼지 샤브샤브 전문점 돈가입니다. 주로 구이나 돈베고기, 두루치기 등으로 접하게 되는 흑돼지를 이곳에선 특별하게 샤브샤브로 먹어볼 수 있는데요. 한 입 먹어보면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새콤 매콤한 샤브샤브 소스도 중독성이 있어요. 일곱 번째 식당은 오라 이동에 위치한 연북로 해물탕입니다. 대표 메뉴인 해물탕을 비롯해 제주 해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토속 음식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해물탕 세트에는 문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는 푸짐한 비주얼의 해물탕과 옥돔구이, 전복회, 그리고 직접 담근 보리김치가 함께 나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덟 번째 식당은 연동에 있는 모슬포 해안도로 식당입니다. 육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신선한 고등어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차가운 아이스팩과 김발 위에 올려져 나오는 고등어 회를 이곳의 특제 양념소스와 곁들여 밥과 함께 김에 싸먹습니다. 2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찐 맛집이에요. 아홉 번째 식당은 일도 이동에 위치한 문계야입니다.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이곳의 대표 메뉴는 문어 모듬 세트인데요. 문어 숙회, 문어 초회, 문어 초무침, 문어 버터 꼬지고이까지 4종류의 고컬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 문어 삶은 물로 지은 밥을 전복 내장과 볶아낸 개우밥도 꼭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10번째 식당은 3도 이동에 있는 미친 부엌입니다. 5시 밤부터 오픈하는 이자카야로 혼밥, 혼술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고독한 미식가 세트는 사시미 4종, 카라아게, 생맥주, 그리고 미친 부엌의 시그니처 메뉴를 할 수 있는 크림 짬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콤한 크림 파스타 느낌의 짬뽕인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11번째 식당은 연동에 위치한 3대 국수회관입니다. 제주시에만 3곳이 있는 3대 국수회관은 지점마다도 맛이 다른데요. 1도 2동 본점이 묵직한 돼지국밥 느낌이라면 연동에 있는 신제주점은 개운한 설렁탕 같은 국물 맛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고기국수만큼이나 국밥도 도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메뉴예요. 12번째 식당은 노영동에 위치한 흑돼지집 생도놀이입니다. 최고급 참숯인 비장탄으로 고기를 구워주는 곳이라 숯불향 가득한 최상의 흑돼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쫄깃한 숙성 흑돼지와 부드러운 제주 백돼지 중 골라 주문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차박 여행러들을 위한 흑돼지 캠핑 세트도 준비돼 있어요. 13번째 식당은 노영동에 있는 고기집 숙성도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유명세를 탄 곳이에요. 720시간 동안 워터에이징과 드라이에이징을 통해 교차 숙성시킨 흑돼지는 놀랄만큼 부드러운 육질과 감칠맛을 사랑합니다. 저염 명란젓과 갈치 속젓이 함께 나오는데 정말 맛있어요. 14번째 식당은 연동에 위치한 압뱅디 식당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소울푸드인 각재기국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뚝배기에 나오는 맑은 생선국인데 비린맛 전혀 없이 깊고 시원한 국물맛이 포인트입니다.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으로 밥도둑 멸조림과 고추멸튀김도 아낌없이 추천하고 싶은 메뉴예요. 15번째 식당은 한라수목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 연우네입니다. 제주의 로컬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차장에서 렌터카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찐 도민맛집입니다. 저희는 연우네 정식을 먹었지만 보쌈 대신 들깨수제비와 옹심이가 나오는 소홍정식이나 단품 메뉴도 인기가 많아요. 16번째 식당은 연동에 위치한 제마닭입니다. 제주닭으로 만든 닭도리탕, 꽃도리탕, 곱도리탕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꽃게가 들어간 꽃도리탕에 대창을 추가해서 먹었는데 식자재 하나하나에서 남다른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와 날치알 주먹밥도 이곳의 별미에요. 17번째 식당은 용담동 해안도로에 있는 청도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여러 해산물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무려 활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청도 해물탕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깊고 진한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옥동구이와 라면 사리까지 포함된 알찬 구성이에요. 18번째 식당은 오라 1동에 위치한 하르방 밀면 운동장점입니다. 직접 만든 면과 육수를 이용해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밀면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슬포 본점을 비롯해 제주시에 2개 지점이 더 생겼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도민맛집입니다. 미역만두피와 꽉 찬 고기 속을 자랑하는 왕만두도 무조건 드셔보세요. 19번째는 2도 1동 보성시장 안에 있는 형경식당입니다. 찹쌀이 들어가 남다른 식감과 포만감을 자랑하는 진짜 제주식 순대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순대, 머릿고기, 내장이 뚝배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7,000원짜리 따로국밥은 지금까지 먹어본 다른 순대국밥들을 있게 해줄 만큼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20번째 식당은 도남동에 위치한 루트84입니다. 오후 5시부터 오픈하는 레스토랑 겸 펍으로 20, 30대 제주도민들의 찐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제주닭으로 만든 순살양념치킨을 생깻잎과 함께 먹는 깻잎치킨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환상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포테이토피자도 인기가 많아요. 이상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소개해드리는 2020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고메이크 맛집 제주 시내 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제주여행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낌없이 링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계속 업로드될 제주 맛집 모음 영상들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어요.